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 코로나19 재학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전씨조차 1천만원이던 아루 매출이 3만원대로 극강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폐업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머릿속에는 행정맹령 등과 같은 조치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모든 전포는 임대료를 몇 퍼센트로 내리라는 등과 같은 그런 긴급조치와 같은 것을 아마 꿈꾸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해서 일률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는 일은 그것은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과를 원하는 사람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강제조치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폐업하였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예상이 가능한 고정비 성격의 지출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감안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설득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죠. 이미 지출이 충분히 예상된 비용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매출의 급락을 초래했고 사업상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되었다 정도는 일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출 극감에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홍석전의 토론입니다. 9월 20일 날 홍석전 씨는 kbsetv 예능 프로그램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서 배우 황석정이 요리 실력을 뽐내며 창업의지를 밝히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모두 닫아야 할 판국에 연다는 거냐 그냥 집에서 음식 만들어라. 내가 근 20년 외식을 했는데 지금은 가게를 다 접었다. 지난 6개월 동안 1억 8천만 원을 까먹었다. 올해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외식업은 말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 9월 9일 날 같은 방송에 식당 경영의 어려움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한 달 수입이 3,500만 원 손해가 났다. 이태원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태원 식당에 월세만 95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홍석천 씨는 20년 가꾼 사업체를 모두 다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로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추어야 할 사람이고 또 현재 정부와 척을 질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홍석천 씨는 이미 2019년 1월 무렵에 홍석천 체제인공급 등 때문에 가게 폐업 등과 같은 제목의 인터뷰 기사 때문에 홍력을 크게 지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홍 씨는 최저임금에 급격한 상승이 당시에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홍석천 씨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주차하기도 편해지면 장사가 잘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직원을 줄일 필요도 없고 영업시간을 줄일 필요도 없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업을 접은 것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의 문정부가 시도했던 제도개편 작업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 때도 그런 엄청난 곤옥을 치렀습니다. 모두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불이익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검열을 스스로 실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엄청나게 표현의 자유가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터지게 되면 그걸 진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임대료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닌데 임대료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 논거를 가지고 행정명령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대료 강제인화와 같은 그런 여론을 부추기는 그런 좋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은 정말 저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21일 날 추미애 리스크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고 이태양 부인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 추미애 뉴스가 장시간 동안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디에스 꾸밀의 표독스런 추미애에게 시선을 잡아두는 것일까. 그러던 가운데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을 주는 것이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통신요금 때문에 힘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통신사에게 약 1조 원가량을 주는 것일까요. 통신사와 무슨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 7조 8천억에 달한 예산의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문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사건이 의도한 것인지 의도치 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정치 공작의 산물이라기보다도 기자들이 집요한 취재의 결과물로 마저 못해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부를 전혀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엇이 숨어있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심으로 무엇을 하든 아니면 가식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가 안 믿는 것에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의 말뿐만 아니고 대통령 말조차도 모든 것이 의문과 의혹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런 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영 부인님의 응원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공데일리신문 그리고 GONG 공TV 영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시야와 안목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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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